제 예식 다음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전가톨릭대학교 송국섭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론을 맡게 된 송국섭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며 따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세리처럼 죄인으로 귀중된 사람하고 한 식탁에 앉으면 자기도 그 죄인처럼 부정해진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공격에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그렇다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게 아니죠. 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의사를 찾을 텐데 이들은 상처가 나고 그것이 썩어들어가는데도 자기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순 시기 동안 늘상 강조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도 결국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 하느님의 길을 충실히 걷는 데에 정말로 소홀했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만이 회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판공 때 보면 어떤 신자분은 자기는 그래도 주일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잘 나왔으니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은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간신히 주일만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 하느님 앞에서 늘 죄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 듣고 보면 결국 두 분 다 똑같이 주일미사는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두 분 중에서 과연 어느 분이 정말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믿고 있었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기죽어 있었던 세리나 창녀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죄인들을 찾아가 주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신앙 앞에서만큼은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순 시기의 첫 주일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사순 시기 동안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달아가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대전가톨릭대학교 송국섭 신부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순 시기